몽블랑산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높이 4807m 이탈리아어로는 몬테 비앙코라고 하며 흰산이라는 뜻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에 위치하며 화강암질의 몽블랑산군에 속한다. 이탈리아 쪽은 비탈면이 매우 가파르고 프랑스 쪽은 비교적 완만하다. 빙하가 발달하여 메르트글라스 빙하, 아르장티에르 빙하, 제앙빙하, 부송빙하 등이 있다. 정주치력으로서는 이탈리아 쪽의 해발고도 1306m의 앙트레브가 있고, 프랑스 쪽에는 몽블랑의 등산기지로 유명한 샤모니 몽블랑이 있다. 몽블랑은 18세기 중엽부터 등산가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는데, 1786년 8월 8일 제2, 발마와 엠파카르가 처음으로 등정하였고, 그 다음에 발마의 안내로 스위스의 자연과학자 소슈르가 산장을 정복하였다. 현재는 샤모니 몽블랑과 앙트레브를 잇는 케이블이 있으며, 또 이탈리아의 쿠르마이외에서 프랑스의 샤모니 몽블랑에 이르는 몽블랑 터널이 뚫려 관광도로 겸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산업도로로서 이용되고 있다. 몽블랑 부근은 기류가 나빠, 항공사고가 잦고, 주변의 취락은 본래 이목경제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샤모니 몽블랑과 쿠르마이외 등이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사철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eté... 왕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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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ię 하하